정은우 부산 박물관장이 오는 26일 개막하는 수집가전, 수집의 즐거움, 공감의 기쁨 특별전에 조교종 총무원장 진호스님을 초청했습니다.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해 한국 대표 기업인들이 수집한 국보와 보물 10점, 고미술품 60여 점을 선보입니다. 특히 초일선사의 친필선문을 볼 수 있는 담양 용흥사 소장의 만성동귀집이 진호스님 대여수락으로 전시돼 정관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고 진호스님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진호스님은 기회가 닿으면 전시를 관람하고 싶다며 한국 대표 기업가들이 수집한 문화유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.